남해의 그림 같은 바다도 눈부신 해도지와 은은한 저녁 노을도 오직 당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저희 스파 리조트 안단대는 바다 조망이 가능한 전객실, 등량만의 해수와 보송 녹차를 이용한 24시 해수 녹차 사우나, 찜질방, 야외 워터파크, 편의점, 커피숍, 키조개 요리가 맛있는 레스토랑을 겸비한 정남진 장애 가족 리조트입니다. 문의 전화는 061-862-2100입니다. 문의 전화는 061-862-2100입니다.